야 또 좋은 일 하게 이렇게 또 좋은 일 하게 생겼구만 덕을 쌓게 생겼어 내가 도와주마 야... 아 근데 진짜 없나? 너가 뭐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닐 거 아냐 어딨어 내 친위대? 이... 솔츠하임의 친위대가 있을텐데 아니 저기 가기 전에 아 뭐 어떻게 이런... 난 당연히 저희가 족장 집인줄 알았는데 저렇게 생겨가지고 모베인저택 나한테 거시기 그... 친위대를 주... 줘야지요 이 아저씨야 어디 갔어? 으음 좋아 어? 아니 나는 너랑 대화를 하러 왔는데 거시기 여긴 어디? 없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긴 어디야? 아니 하... 이것들이 집을 줬으면은 집을 줬으면은 권력을 줬으면은 어떻게 알고 있지? 뭐지? 아니 야... 너의 마음이 열린다 내가 너랑 대화가 없지 내가 너랑 대화가 없다고 내가 너랑 대화가 없다고 내가 내가 너랑 대화가 없다고 내가 너랑 대화가 없다고 소스타임이 없다고 그가 없다고 범위에 있는 것 같다고 북쪽에 스크라마을 서서 북쪽은 텔바린 가문에 북쪽은 텔바린 가문에 탈바린 가문에 살고 있네 좀 이상하네 우리가 우리가 레도랑 가문은 뭡니까 덧먹으면 아 그럼 여긴 영주가 없고 가문이 이끈다 텔바니, 드레스, 인도렐, 사드라스, 레도란으로 구성되어야 되네 뭔가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소탕할때 빌려준 경계병 두명이 제 친리되었다 두명이 제 친리되었다 에이 야 아이 야라 아이 암마 야 입 닦지말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라도 줘 얘라도 집사가 필요하다고 야 아 주 저런 저택 줄 거면 주는 김에 좀 줘도 되잖아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둘 보낼 정도면은 저쪽으로 아 아 이거 아냐 찾아보면은 또 이벤트가 생기고 친이덱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집이 몇개 없다 느낌이 좀 쎄한데 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이야? 아 이거 참 깃발 있는 여기는 뭐지? 여긴 또 집이야 야 너 왜 이런데서 살아? 너가 좀 너가 저기 여기 족장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편하게 족장이라고 부릅시다 야 너 뭐 없냐? 솔트라인만의 기술 캐스트 진행합시다 아 친위대가 진짜 알짜백인데 친위대가 동료 중에서도 진짜 톱 레벨로 강하고 내가 나쁜 짓에서 내 편 들어주는 좋은 녀석들인데 거기다 드래곤번이 패치된 거 보니까 버그 자잘한 것들도 다 없어졌을 것 같고 싸울 때도 원거리에서 뻘짓 안하게 잘 패치된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은 뭐 이거 그 부모님은 어디서 그녀를 봐? 아 그녀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수하처럼 더 흥미로운 것 같고 이거 소울차임 진짜 재밌네 잘 만들었다 여기가 아니라 필드캐스트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을 줄 몰랐네요 어? 데이드릭 망치 석화? 아니 데이드릭인데 최고의 인첸트인 마비가 걸려있다고? 제정신인가? 이걸 나한테 주는건가? 오 얘가 내 친일대 같은데? 왠지 느낌이? 내 친일대 하지 않을래? 집사할래? 저택에서 혼자 지내도 돼 쓰레기 자식 왜 이렇게 보상도 빵빵해 또? 뭐여?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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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거야 아아! 맞아 여기 이런 퀘스트 있었던거 같다 아 이거 엄청 재밌는건데 들어와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해방합시다 드래곤영상 여기 있겠지 쟨 됐겠지 붉은점 하나 아니잖아 너잖아 뭐야 쟤 안됐어? 용? 뭐야 나갔다 와야겠는데 네 여태까지 허스파이어 포함해가지고 솔츠하임 저택이 제일 좋은거 같네요 저 그런걸 줄생각을 하냐 일로가서 어 아 제니 아직 안됐네 아 용을 먹을 방법이 없는데 그럼 아 한마리만 남겨둘걸 나중을 위해서 내가 찾아서 잡지 뭐 용이 여기도 넓으니까 이쪽쯤에도 하나 있을거 같은데 이쪽쯤에 여기 한번 가보자 바이쓸 여기서 이 여 여기로 여기로 해서 뭐가 있을거 같은데 스카이림이면 넓어서 어 아 집에다가 횃불 설치해가지고 세브나 저택 꾸며도 괜찮을거 같네 그래도 여기가 거기는 또 족장이 없고 귀족잰데 큰 가문 저택이면은 엄청난거 아닙니까 저기 족장이 사는데보다 저기서 내가 받은 저택이 더 큰거 같은데 훨씬 좋은거 같은데 저런 저런 작은 동네에 마을 수준인데 아 그럼 또 이상하죠 느낌이 아 뭐야 왜이렇게 없어 드래곤 아 이쪽쯤에 있을거 같은데 아주라의 성지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너무 시시해 보이니까 가끔 이렇게 만나는거 오 여깄다 여기쯤에 있는거 같은데 그럼 이리로 가면 되겠네 그냥 형상 먼저 해방하는걸로 퍼뚜 뚜 뚜 뚜 뚜 뚜 어어 뛰어뛰어뛰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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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 잘만났군 내려와라 내려와 보니깐 대용인가 보니깐 대용인가 아니네 그냥이네 요마리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약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A 에엏 오 연26 rest 오 크아 용의 형성 아 좋다 새로운 영원 지금 가질러 갑니다 오오 야 이거 보면은 저 이제 스카이림에서 저택 3개에요 3개 저택이 집도 아니고 퀘스트책이요? 그런것도 있나요? 그래도 엄청 화려한거는 이미 스포가 다 되있기때매 특별히 화려한거는 압니다 그거 왜 애느냐고 여행하다 보면은 죽게되지 않을까 오해로 아 얼리는거 쓸모없는거네 피투성이 야 오랜만이다 너도 나오냐? 갑자기 약한애들 막 나오네 소울차임 한번 갔다니 세레들만 나오다가 아 약하다 전설 전설 전설은 몇냅대 나오지 한 칠십에서 나오나? 칠팔십에서? 어 뭐? 뭐 누구한테 돌아가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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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돌아가라는거야 여긴 왜 항상 비어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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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지금 부른거야 이제와서? 알두윈 잡은지가 언젠데? 아니지? 딴게 있을거야 분명 아직 퀘스트 떠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딴게 분명 있을거에요 이 버그 덩어리 델핀 델핀이 자네를 걱정하고 나발이고 빨리 퀘스트를 줘라 뒤지기 싫으면 아니 이렇게 어어 이거를 뭐 이제와서 아 잠깐만 그만 말 걸어라 나 얘랑 말해야돼 저게 이유라도 있어? 뭐? 아니 야 아니 갑자기 이게 용을 잡았는데 이게 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옹가 됐다는건데 내가 용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뜬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게 거기서 잡은게 아니라 그그그 용 둥지에서 잡아서 둥지를 활성화시켜서 된건가 한명마법에선 내가 용을 지금 78마리 흡수했으니까 솔츠하임에서 미락이 흡수한거를 두마리를 흡수해서 그걸 제외했다 치면 80마리로 판정이 떠서 여기 나온건가 이렇게? 아니면은 미락을 뭐 열마리 알두인 열마리 이렇게 판정을 해서 백마리로 판정을 해서 나온건가? 그럴린 없는데 뭐야 대체 왜 캐스트가 끝나고도 버그로 날 신경쓰게 하는거야 정체가 뭐야 죽어 아냐아냐 진짜 죽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죽어 나가야겠구만 짠 사실 파스낙소는 저도 살려두고 싶어요 근데 이 캐스트 대체 정체가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말도 안걸리고 내가 여기 왜 돌아왔지? 아 용은 먹으러 갔지? 그럼 다 먹었으니까 가야겠네? 악 하 오! 엉 음 여기서 이거 깨야죠 요거 요거 콜부연 제가 알기로 돈을 투자해서 뭘 하는걸로 아는데 돈이 지금 굉장히 많죠 5만원이 있고 여기서 퀘스트로 받은 것만 해도 2만 5천원 가까이 되네 미쳤다 돈 진짜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경비병 퀘스트에 만원 그거랑 연동돼서 두 번째 퀘스트에 만원에 저택까지 야 진짜 끝내주는구만 아지다리 유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요 레이블락 주변에 강불을 고용하면 되지 않소 가진 돈이 좀 있는데 말이야 물론이요 아 니가 이따가 며칠 뭐 시간제로 지나면 천지가 오겠네요 기대되는구만 죽지마라고 죽지마라고 잘 일하라고 한 시간만 자고 가겠다 야수의 피 아 맞다 아 맞다 나 한 손목이 몇이지 95 거의 다 됐네 이거는 일단은 클리어 된 걸로 판정이 나왔고 고기 먼저 고기 먼저 주죠 동료가 필요하니까 고기 먼저 주러 갑시다 고기 먼저 주러 갑시다 아 왜 스칼마을에서 더 가까운 거야 당황스럽게 네 봅에 깜짝아 어悔해 항암해 말구 우리 멧돼지짱 밟주러갔어요 크으으을 크으.. 빌그머글 터스크에? 빌그머글? 어... 어.. 오는구만 따라와 이디 왜 얘를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날.. 날 따라오는 거지? 왜 얘를 따라가는 거지? 날 따라와야지